돈 많이 있다고 걸신들이 들려서죠 돈 권력에 지들이 무슨 왕족이나 되는 양 사람들 무시하는 거 보면 위험하죠 그래서 또 이걸 팔렸나요? 자네 마음 이해해 그렇지만 이 맛에 이 짓 하는 거야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저 돈이군요 누가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는 거죠? 이 짓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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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고요